군밤 타베이 셰는 B버전 군밤 타베이 셰는 B버전 군밤 타령 이거 카메라 보고 너무 반가워서 만원 낸 거 바람이 분다 뭐야 이거 바람이 분다 뭘 해야 되는 거야 바람이 분다 군밤 타령 바람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둥글게 둥글게 아 진짜 실패 아 진짜 실패 아 너무 못해 잠깐만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어떻게 안 돼요? 아 진짜 실패 아 진짜 나 이거 어떻게 해 한 걸로 해주세요 미션 성공을 해주세요 저 이거 나가면 어떡해요 빅빅 팬도 많은데 이거 한 걸로 해주세요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안 돼 안 돼 왜 그래 감사합니다.